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각혈 디노쇼의 주인공 교보신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1시간 20분을. 우리 시청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말 피해 호소. 불을 뿜으셨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원래 팬이 많으셨지만 오늘도 팬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떻게 오늘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스닥이 주봉상으로 이중고점으로 있었고요. 거기서 상하단 부분에 박스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음복을 크게 주어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우나 S&P보다도.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국매도 부분 시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래서 그것의 되돌림으로 어제 우리 시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종과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다소 눌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 수급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반동 시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주 위주로 미국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1년 들어서 성장주와 경기 관련주의 서로의 승부 힘겨루기에서 본다면 거의 완벽하게 경기 관련주가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좀 대속되고 있다. 그것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우는 안 빠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나스닥은 1.5% 하락했는데 다우는 2.6% 하락 상승하고 S&P500 1.2% 상승했거든요. 어제 나스닥이 2.5% 하락을 하고 다우가 0.1% 하락 S&P500이 1.1% 하락을 했는데 S&P500이 하락을 한 것은 테슬라 때문에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랜드스가 90.29이고요. 그리고 달러 대비 원이 1,117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그러면 크게 이쪽에서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소위 요즘에 범인세 인상 그리고 자본이득세 인상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17일 날 미국은 연반소득세 신고일입니다. 그렇다면 신고 후에 소득세를 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주식을 좀 현금화해서 세금을 내지 않겠냐라는 게 이번 주의 시황에서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뭘 팔아서 매도를 할 거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팔 거냐. 아니면 거의 다 와서 조금 주춤거리는 종목을 팔 거냐.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을 팔 거냐 보기 때 그동안에 거의 10년간 올라왔던 성장주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에 시황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매도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인 시황이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뉴스삼에서 소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우드의 아크케이가 어제 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을 부추겼다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이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진짜 이유는 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옥수수 가격, 밀 가격,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리 가격은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됐고요. 옥수수 가격은 또 작년 대비 두 배 정도 됐습니다. 올해만 5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원자재들 상품 가격이 오르면 옥수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오르면 옥수수를 원재료로 한 식품주들 있잖아요. 이 식품주들이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 내연기관의 차량에 휘발유의 소위 식품, 채소나 옥수수나 이걸 가지고 만드는 대체유를 같이 섞어서 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옥수수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상승할 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고 금리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죠. 즉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성장주에는 마이너스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빵주가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죠. 그래서 빵주에 보면 페이스북이 4% 애플이 2.5% 넷플릭스가 3.4% 아마존이 3.3%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로지가 5.9%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6.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위주 테크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만의 일은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올해 들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스닥에 있는 성장률을 우리는 사실 우리 소위 서학감 개미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을 샀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종목 위주로 많이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됐고 그리고 사실 지금 늦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런 분위기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뉴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다소 우려되는 뉴스들이 나와서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패드에서 금융안전보고서, 반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스들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심각한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금리가 정당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되는 순간이 오든지 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훼손이 될 경우에 이건 위험해질 것이다. 현재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미래의 위험은 높아졌다. 그러면서 어디어디를 얘기를 했냐면 회사체, 암호화폐, 스펙, IPO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사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에너지나 여행 적게 먹은 아직까지 숫자가 올라오지 않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돈들 그리고 손실 제한이 없는 펀드들의 위험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들으시면 지난주에 나온 거잖습니까? 지난 주말에.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최근에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 밀, 옥수수 이런 게 다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면 구리 가격도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달러앤데스, 우리 원달러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것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지난해도 올랐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크인베스트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항상 금융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의 쏠림 현상이 나서 급등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좋지만 결국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되돌림 현상이 있었거라 또는 너무 과하게 올랐다고 해서 되돌림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원자적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들이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 어느 순간이 된다. 또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그것을 심리적 훼손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런 부분이 좀 생기면 결국은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원론적인 걱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되지 않지만 원론적인 걱정을 하는 자료들이 나왔다. 첫 번째 고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뉴스사비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예전에도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 펀드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추가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매 요청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펀드는 계속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익률도 떨어지고 거기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몇 조씩 있었던 자금들이 2천억 3천억이 안 남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지수가 다시 올라오거나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은 펀드 수익률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자금의 쏠림은 해당 펀드의 수익률과 해당 펀드가 집중 투자한 섹터 수익률에 역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지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아크K가 성공할 수 있지 아니면 올해도 좀 하반기에 잘 선방하고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펀드 그리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섹터나 종목들은 결국은 일정 시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림 현상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크인베스트의 영향력은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성장주의의 움직임이 부정적으로 되면 그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해 주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지난 11월 이후의 저점이고 한 30% 이상 지금 하락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극복해야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도 나스닥에는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이것보다는 다우나 sm500이 더 좋은 거잖습니까? 그러니 그쪽의 자금이 더 한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자금이 이동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지난주에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고려할 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곧바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분차분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옐런 장관은 연준의 의장 출신입니다. 연준의 독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매우 신중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해프닝은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국채 발행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고용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바이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의 판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역시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옐런 장관이 예전에 FRB 의장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낮을 때에도 빵주에 대해서 단기 급등을 하면 이거 과열이다. 이렇게 두 차례인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옐런 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이분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는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경고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워딩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때 좀 빠졌었죠. 아 그래요? 실제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빠졌다 올라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두 차례 제 기억으로는 의장이 있을 때 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스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워딩이 한 바가 있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커멘트를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정책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 선곡을 위한 어떤 정치적 코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자산이나 상품 가격에 단기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전체를 다 고려해보면요. 고려해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지수의 급등 그리고 상품 가격의 급등 또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급등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먼저 성장주가 봤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 시장의 약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워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장주보다는 산업재나 인프라 섹터의 호재인 발언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자꾸만 성장주 쪽보다는 산업재나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도 현실 투자에서는 우리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성장주는 그렇다고 쳐요. 성장주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간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쉬는 기간이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간에 쉬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든지 아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때 더 다시 움직이겠죠. 그런 성장주의잖아요. 얘들은요. 빵주가 그냥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얘들은 둔다고 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산업재나 인프라에서 구리 가격이나 아미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라타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스러워요. 조선 철당 이런 거 계속 타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급등을 좀 했거든요. 이쪽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올라타야 되느냐는 고민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시장을 보니까 이 양쪽 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양쪽에서 좀 피해가는 것들을 자꾸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듭니다. 양쪽 다. 양쪽에서 피해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주 소형주도 아니고 아주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 중에서 소비주들이 있어요. 소비주들. 음식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나 의류 유통업 어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제 fnf인가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래에 있기 아직까지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점차로 점차로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쭉 쉼없이 3가지의 워딩들을 얘기를 하면서 뉴스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도 갔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시황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어찌 보면요. 다우선산업지수나 s&p500지수는 신구지수에서 어제 윗골이 달고 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지만 주봉상에 볼 때 박스권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들이 박스권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수급적 왜곡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 외국들이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좀 더 강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 안에 박스권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차로 그 힘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우려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곧바로 그러면 거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다고 어제 선포를 그랬죠. 이런 우려가 나오면요. 이게 지금은 더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조금 지나면 그 말이 옳았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주식은 단기 거래를 또 하고 어떤 주식은 지금 사서 5월에 좋다고 하니까 5월 6월 한 두 달 정도 가져가야지 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하반기나 내년까지 가져가야 되지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다 다르게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가져가실 때 이러한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워딩들은 내 전략에 반드시 밑바탕에 깔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마디로 너무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라면 이런 표현이 좀 위험하지만요. 위험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위험관리를 좀 해나가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김 프로님이 보조적으로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는데 오늘은 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좀 그렇게 한쪽으로 약간 의심하면서 보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뭐 고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왜 이런 생각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구리가격, 옥수수가격, 밀가격에 지금 차트가 없어서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는 건 지금 경험적으로 볼 때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 우리 주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 그냥 수직으로 계속 가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고개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피터린치 말씀을 하시길래 공교롭게 제가 투자팀에 여러 가지 써오다가 피터린치 얘기를 하나 썼는데요. 써왔는데 피터린치는 종목을 주식을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저성장 기업, 성장이 천천히 가는 대형 우량 기업, 급성장 기업, 경기 변동 성장형 기업, 자산형 기업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이 어떤 섹터에 어떤 구분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요. 상승과 하락의 각도도 다르고 주가 움직임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매매 전략이 달라져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은 이렇게 표현 드려볼게요. 극단적으로요. 과거에 상한가를 한두 번씩 계속 올라가면 상한가를 쳤던 종목은요. 다시 한참 헤매다가 올라갈 때 상한가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과거에 3% 5% 못 올랐던 종목은 나중에 오를 때도 그것뿐이 못 올라요. 이런 거 인정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똑같이 기업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성장 기업, 대령 우량 기업, 급성장 기업 이렇게 좀 많이 나눴는데요. 이걸 마이클 모브 씨는 어떻게 다뤘냐면요. 거친 지형, 중간 지형, 평탄한 지형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종목들이 거친 지형에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표현하냐면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는 거칩니다. 오를 때 급등하고 빠질 때 급락하고 이렇게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또는 평탄한 지형이다. 대형 우량 기업에서 추세적으로 올랐다, 추세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매수할 때도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천천히 분할 매수하고 팔 때도 천천히 천천히 분할 매도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과 매매 기법이나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무조건 분할 매수만 할 건 아니군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 피토렌치 이분의 책을 보면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우리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거래를 했어요. 지금도 성장주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민감적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성장주하고 경기민감주하고 소비주하고는 전부 다 성향들이 달라요.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가미를 해야지 적응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도움될 만한 특히 매매 관련해서는 우리 각병창 부장님 별명이 또 있습니다. 또 책도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주말쯤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책 이름이 뭐냐고. 아직 비밀입니다. 여러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이야. 신비주의야. 네. 저희가 금요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집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메르츠 위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강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고음 대한민국 조직 대한민국 정복 조직 정복 정복 대한민국 정복